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되고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등 민간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오물풍선 피해는 전례가 없어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할지도 관건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가 가득 든 봉투에 승용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차량이 파손된 겁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포도밭에 떨어진 풍선에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북한이 두 차례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풍선은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수원에서는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빌라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도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공시 송달 등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첫 재판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판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방법이 없어 아직까지 배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겁니다. 조사라던가 손해 입증 같은 거를 북한이 거부를 해왔고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해배상과 집행이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결국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오물풍선 피해는 전례가 없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인정할지도 관건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은 지난 2021년 추진됐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예린입니다. 1조 3,800억 원이란 천문학적 이혼재산 분할 판결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SK의 성장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파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최 회장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최 회장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의 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겁니다. 1조 3,800억 원이란 천문학적 재산 분할 판결로 불거진 경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은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흔들림 없이 경영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SK그룹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모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하면서 저부터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수송 판결의 파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최 회장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씨 사망 이후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경찰은 지역 언론사가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가 검찰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지검과 경기 지역 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경찰이 정보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루설 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신청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경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수사가 이뤄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인천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승택입니다. 한국 태생판다 푸바오에 대한 푸대접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 광고까지 올라왔는데요. 한국의 푸바오 팬들이 중국 당국의 푸바오 학대 논란에 항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 올린 영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푸바오가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학대 논란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파원입니다. 푸바오에 대한 광고가 미국 뉴욕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 올라왔습니다. 15초짜리 광고에는 지난 4월 중국으로 이사했고 사육사가 아닌 사람이 가끔 만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푸바오 팬들이 중국 당국의 푸바오 학대 논란에 항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 올린 영상입니다. 중국에서는 푸바오가 연약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생방송을 통해 푸바오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접개구혹 등에 대한 해명이 빠지면서 항의 강고까지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판다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 20개국, 26개 기관에 50여 마리의 판다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새끼가 태어나면 종보존을 위해 만 4년이 되는 해에 다시 중국에 보내집니다. 한국 태생 푸바오뿐 아니라 미국의 스타 판다 샤오치지, 일본의 국민 판다 샹샹, 프랑스의 어린왕자로 불렸던 위양멍도 모두 반환됐습니다. 푸바오가 살고 있는 월웅 선수핀 기지는 70여 마리의 판다가 생활 중으로 판다 팬들로부터 5성급 판다 전용 에코 호텔로 불리지만 한국에서 푸바오가 지낸 환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1,900마리의 개체 중 동물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판다는 700마리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연 방사를 통해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다 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중국에 잘 적응해 조만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생육 환경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탐진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탐진입니다.